오늘은 주식 초보자가 해야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한 200개 올렸는데 그중에서 주식 얘기를 2개 정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올렸어요. 초창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화면도 좀 그렇고 또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좀 제가 봐도 좀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들려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보도를 보니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 100억 원 이상 가진 큰 손이 2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아버지 찬스, 할아버지 찬스, 자기가 경영하는 주식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쌓아온 분이 몇 명인가 그랬더니 7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19년까지만 해도 5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700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2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왜 주식 투자하는 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셔서 초보자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얼마간에 몇 년 했다든지 했는데 수익이 잘 안 나는 분, 생각보다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 시작하려면 은행에 가서 맨 먼저 계좌 하나 터야 되잖아요. 그 계좌를 평소에 쓰던 그런 통장이 아니고 별도로 주식하는 계좌를 하나 만든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 증권회사 대한민국이 엄청 많으니까 증권회사 하나 정해서 가상계좌 하나 만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HTS 앱을 까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자기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컴퓨터 있으면 상관없고 만약에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노트북을 하나 우선 사는 게 좋겠다. 매매할 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노트북이 일반 컴퓨터보다는 자판 두드리기도 좋고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트북 하나, 그 다음에 컴퓨터 하나. 컴퓨터 24인치, 27인치 이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듀얼모니터. 듀얼모니터는 값이 싼인가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관심 종목 같은 거 이런 게 띄워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관심 종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이냐. 원래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매매를 처음 시작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의투자 같은 걸 해보는 게 좋다. 그 모의투자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매매할 때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의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 생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는 이거를 모의투자를 해보는 거. 모의투자에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판단하면서 본 투자에 들어가는 게 이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보자는 물론이고 초보자가 아니고 사실 내가 좀 주식 경험이 있어. 주식 좀 해가지고 한참 했어. 이런 분들도 수익이 안 나면은 모의투자부터 이렇게 하는데 모의투자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스킬핑 매매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하나는 종가 매매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좀 날짜가 있게 가지고 가는 거. 두 가지 형의 매매가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어떤 분이 스킬핑 매매를 하는 게 좋으냐. 자기가 게임 같은 거 잘하고요. 순발력이 있고요. 또 아니면 집중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초단타 매매 도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성공했다는 그런 슈퍼 개미 같은 분들 대부분이 초단타 매매 다 과거에 해보신 분들이 아닌가.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걸 시작을 하는데 그 매매를 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제 경험으로는 매매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9시 시작을 했으면 9시 한 30분까지만 매매를 하고 9시 30분까지 매매하는 거를 종목별로 자기가 이렇게 큼지막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총은 얼마고 이거 뭘 만드는 회사고 지난 3년 동안은 어떻게 회사가 수익이 나는가 또 3개월 동안은 어땠는가. 기관이나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거 기록을 해두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걸 요긴하게 자기가 활용하셔서 쓸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어떤 시향에 따라서 그 주식이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매몰을 해둔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직장을 다닌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모니터 들여다볼 수도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니터 들여다보고 장시간 그거 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한다.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종가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조인데 그 종가 매매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가 매매를 해서 시초가에 파는 거 하고 시초가에 사서 종가에 파는 거 하고 두 가지를 어떤 전문가 분이 말씀하는데 한 10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종가 매매를 하는 것이 수익이 더 많이 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교적 간단해요. 그것이 종가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요. 올리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큰손 기관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몇 만 주에서 몇 십 만 주씩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그 이틀 날 아침에 파는 경우는 없거든요. 개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종가에 사서 뭐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거를 언제 파느냐 이런 걸 자기가 알아서 일이지만 일단은 그거를 노트에다 상세히 적어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스캘핑을 하던 종가 매매를 하던 그 매매 유형은 자기 적성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그 기록은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쌓여지느냐면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만약에 하면요. 한 5,600 종목의 그 종목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 기록을 한 그 노트는요.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공부를 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수익 내는 거하고 관계없이 적어도 웬만한 전문가가 와서 뭔 소리 해도 자기가 주식을 보고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고 우량주다 아니다 이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의 판단하는 직관력이 생긴다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 몇십 년간 20년씩이나 공부해가지고 월급 얼마 받으려고 가서 하는데 그 얼마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세상이잖아요. 진급하려면 또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공부 안 하고 수익을 기대한다 그러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그런 공부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것을 모의투자부터 한다. 모의투자를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모의투자를 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실전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다 그러면 괜히 2천만 원씩 모의투자금 만들 필요 없다고 갖다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200만 원 자기 투자할 금액만 가지고 딱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200만 원이 현금이나 모의투자금이 아니고 현금이다 뭐 이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데 매매 횟수는 자꾸 줄이고 매매 횟수는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는 거 말하자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거 적어놓은 거 가지고 아 이게 어떤 종목이다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데 실제 슈퍼개미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분 매매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요. 이게 왜 올랐는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올랐는가 이게 가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놓고 보면 8시간 잔다고 치고 나머지가 16시간입니까 16시간 동안에 30분 매매하면 15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 이 공부를 그렇게 철저히 한다. 그렇게 해야 100억 이상 슈퍼개미에 들어가든지 조단위로 움직이는 아주 대단한 주식투자의 워렌 버피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런 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공부가 우선해야 된다. 마음 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이 내가 늦게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무슨 전문가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얘기가 혹시라도 도움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손실을 별로 보지 않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동병상년이라는 말도 있고 또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주식 시장에서 별 정보도 없는데 별 자금도 없는데 주식 투자에서 꿈을 키워보겠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손절 왜 해야 되느냐 또는 미수신용을 쓰면 안 되느냐 이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